네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얀수입니다 형우씨 요즘 우리 마크 촬영때문에 많이 바쁘시죠? 네 뭐 드라마 덕분에 머리도 밝게 염색을 해보고 그리고 래퍼의 프로듀싱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오 능력자신데요? 그럼 같이 출연하고 계시는 홍빈씨랑 적격 두호 결성 어떠세요? 그거 괜찮은데요 홍빈아 올해는 빅스로 꼭 상타고 그리고 내년에는 나랑 같이 신인상 노려보자 화이팅 네 두 분의 브로맨스 정말 기대됩니다 절찬이에 방송되고 있는 무림학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럼 첫 번째 본상 수상팀을 발표해볼까요? 네 네 제25회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본상 EXID 축하드립니다 수상팀을 발표하기 전에 꼭 여러분들께 할 얘기가 있는데요 하얀수씨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예정이라면서요? 네 물 들어올 때 노절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상 두 번째 팀 축하드려야죠 네 네 네 네 제25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본상 레드벨벳 축하드립니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